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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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지 네 와! 네 오늘의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지 방송에 오신 우리 베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갑자기 꽂혔어요 박수!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지 우리 베로들도 모두 꿈을 꾸지 재미없나 봐요 이거 오늘 먼저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지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스포이였잖아요 엔딩 상상치도 못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모두 속으셨습니다 베로들 다 낚였다고 베로들 모두 속았어 속았다고 저희도 속았어요 왜? 저는 그냥 둘일 줄 알았는데 다 같이 나오더라고요 응 상상치도 못했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오늘 리허설 때 되게 잘한 게 있었는데 얼굴에 반짝이가 붙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빤 아 베로 기만한 거 아니에요 네 반짝이가 붙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취향 나게 잘 떼서 어 동훈이 프로답게 멋있게 잘했다 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너무 과자한 거 아니에요 왜 보여주겠어 보여줄게요 베로 기다려 진짜 언제부터 붙은거지 오늘 그 연호가 어릴 왕자 머리라고 제 머리 이게 싱크가 안 맞아요 근데 이해한 거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얼굴에 반짝이 묻었어요 보여요 보여? 안 보이네 이제 뗐어요 방금 아 없어졌어요 형 보셨나요? 안 봤죠? 못 봤죠 베로들 못 봤을 수도 있지 뭐 안 보이지만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저희가 퍼포먼스 비디오 찍으러 갔을 때 이 강아지 만나는데 너무 귀엽죠? 제가 너무 예뻐서 강아지가 있었어요? 응 연호랑 둘이 나갔는데 너무 예뻐서 근데 이 강아지가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사람을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막 달려들어요 사람 막 그냥 근데 발이 진흙 이날 비가 와서 진흙이 묻어가지고 옷이 다 베렸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혼날 짓 했네 응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연호랑 둘이서 이러고 놀았어요 이렇게 연호랑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시골 길을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조그매지 조그매지 조그매 언니 저희 초등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 박수 잘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다 우리 배러들 덕분이죠 그럼요 배러들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상처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사실 진짜 배러들한테 이런 거 자랑하려고 그냥 또 배러들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그쵸 이것도 재밌는 거 보여줄 게 없을까? 형 항상 V LIVE 키면 같이 사진첩을 열어봐요 배러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은데 올리지 말라고 눈치 주잖아 자꾸 당연히 당연하죠 형 니네가 자꾸 내 거 평가질하고 중요한 소포가 들어있어 나도 모르겠네 이걸 보고 리액션 한번 해보자 진짜 제대로 된 리액션 할게요 이게 좋으면 좋다 싫다 싫다 그래야지 이 사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그럼 파악해줘요 리더로서 이 맨션이 문제가 있다 없다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그걸 찍어 사진인데 그리고 사람은 이 당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은 이 당 사람 이 당 이 당은 또 문제야 될 수 있어 이게 포도당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겁니다 무슨 당이에요? 사람 이 당 사진들을 보면 사진 보자 이건 잘 쓴 게 나왔어 형 리더 형처럼 나왔어 오 오 그래 평가한 줄 좋죠 평가 절하하고 그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욕한 거 좋죠 아 앞에서 욕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서러워가지고 그 지금 배럴드 이렇게 브이 켰을 때 생방송으로 다 보여주는 거 아니야 더 어렵다 아 이게 우리 썬더 원래 버전 첫 버전 영주쌤 스튜디오 이제 처음에 춤이 더 많았어요 처음에 그쵸 제 시선 파트도 배럴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거 좀 바뀌고 안 돼? 여기 맞추는 거 진짜 힘들었죠 네 더는 게 힘들었어요 아 연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바뀌기 전에 뭐였어요? 이거 하면서 다 보이는 거 나머지 똑같아 이런 게 있었다 배럴드 이런 거 재밌죠? 아 여기도 좀 진짜 이거 계속 실패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실패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걸로 했으면 확실한 거 라이브 못 했을 거 같아 나머지 똑같을 거 같아 이런 버전 이런 버전이 있었어요 맞아요 춤이 더 많았어요 이게 맞아요 그림보다 그림보다 춤이 더 많았는데 선생님이 애들 이거 못하겠다 하시더니 조금 바꿔주셨어요 그림이 좀 많게 좋아요 좋아요 오늘 또 배럴드 이런 비하인드 털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배럴드 짱이죠? 저밖에 없죠? 저밖에 없죠? 아직 못 들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데 배럴드 아직 대답을 아 드럼자 빅터님이 썬더코브 한 곡 봤어요 아 네 대박 박수 저희 사실 인기가요에서 한 번 인사를 나눴었는데 그때 엄청 저희 좋아해주시고 멋있다고 선배님 인사해주셔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선배님이라고 소리를 들을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연차가 근데 너무 선배님 그렇게 해서 그 CD 딱 되게 설레는 그 모션으로 주셨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었는데 그 썬더 그 커버 올려주셔서 진짜 너무 진짜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드럼자 분들이랑 아 분이랑 그 빅터님이랑 꼭 같이 콜라보 유튜브 방송할 수 있으면 또 재밌지 않을까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혼나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그거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강요하고 있어요 살짝 불안하면 항상 강요하고 있어요 재밌을 거예요 기대... 그거 진짜 재밌어요